다음으로 배우 김사랑씨 오늘 마치 하얀색 차에서 내리는데 하얀색 백마 백마에서 내린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김사랑씨가 네드커벳을 밟고 있습니다 딩동씨 말씀에 힘이 막 실리네요 느끼셨나요? 저도 사람인지라 저도 모르게 표현을 했군요 오늘 과감한 드레스를 선택한 김사랑씨 아주 멋진 모습으로 나오고 계십니다 우리 보디가드가 도움을 주고 계시네요 미리 나가서 마중을 나가셨네요 제가 좀 잡아드리고 싶어서 저도 모르게 김사랑씨 자리를 해주시고요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드커벳으로 올라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사랑씨 지금 생방시간이 있기 때문에 서둘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심히 네 김사랑씨 이거 제가 잡아드릴까요? 제가 올라가서 괜찮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오늘 정말 아름다우신데요 김사랑씨 포토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을 향해 주실까요? 자 하나 둘 셋 살짝 오른쪽입니다 살짝 오른쪽 네 살짝 오른쪽 네 이어서 정면입니다 정면 네 이어서 왼쪽도 한번 부탁을 드려볼까요? 네 살짝 왼쪽 왼쪽 자 이어서 완전 왼쪽도 한번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정면에서 살짝 아래도 한번 시선을 해주시죠 네 자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사랑씨 대종선영화제 오늘 어떤 마무리 삼삭하게 되셨나요? 좋은 영화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좋은 작품 시상하러 오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시상자로 또 활약을 하실 텐데요 내년에는 또 수상자로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많은 팬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 네드카페의 주인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인사를 좀 짧게 해주시죠 오늘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내년에 또 영화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여러분께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